하와이 같은 경우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 섬이구요 근데 화산 섬들이 되게 예뻐요 용암이 터져서 그게 굳어져서 섬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예쁘구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죠 화산은 하와이 쪽은요 그런데 하와이는 좀 이따 위치 보면 알겠지만 딱 태평양 판이라고 하는 판의 정 가운데 있어요 정확하게 가운데는 아니지만 판의 내부에 있어 근데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게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와이에서의 화산 활동 같은 것들을 판구조론 가지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페이지 42페이지에 풀룸 구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판의 운동과 관련된 풀룸 구조론 그럼 이게 판 구조론을 좀 약간 보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룸 구조론 아 용어 하나 나온다 풀룸 자 두 번째 풀룸 구조론 그럼 매번 이제 풀룸이라고 하는 거는 풀룸 뭔가 느낌이 뭐 방울 같은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공기방울이나 비눗방울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일종의 버블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좀 싫을 거예요 지구 내부에 지표 근처에서 차가워서 무거워진 게 밑으로 쭉 하강하는 그러다 밑으로 내려가서 내부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가벼워지는 게 위로 상승하는 상승하는 그래서 지각에서 멘틀과 외계 경계면이 있어요 멘틀 하부 또는 이 버튼이 많이 나오는데 멘틀과 외계 경계가 있습니다 멘틀과 외계 경계 멘틀과 외계 경계면 보통 한 지구 내부 2900km 정도 되는데 좀 약간 기억해 두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2900km는 이 사이에서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흐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의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항상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운동은 보통 그렇게 많이 설명하는데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가스레인지에 올리잖아요 냄비 밑바닥에서 뜨겁게 가열된 물방울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터지잖아 이게 우리가 볼 땐 물이 끓는 걸로 보이는 거지 그런 일종의 그런 흐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룸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제 그 판고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연약권의 멘틀 대류에 의해서 위쪽에 판해 운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거죠 연약권의 멘틀 대류에서 위에 판해 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연약권이 보통 100에서 400km까지야 그러니까 400km까지 상부 멘틀의 운동을 설명할 때는 판고드론이 되게 적합하고 판해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을 설명할 때는 판고드론이 매우 적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들 대부분 판고드론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면 400km 아래쪽에는 이런 대류나 연직운동이 없느냐라고 봤더니 나중에 최근에 와서 이런 연직운동이 2900km 부근에 멘틀과 외계 경계까지 일어나더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판해 경계가 아닌데도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하와이 같은 곳에 지각변동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플룸은 지구대부의 플룸의 운동에 의해서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하는 건데 플룸의 종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룸의 종류 뭐 별거 없어요 진짜 플룸의 종류는 그냥 뜨거운 플룸하고 차가운 플룸이 있을 뿐이야 별거 없어 그냥 이름만 거창하게 이제 플룸이라고 붙이는 거지 자 그럼 맨 먼저 차가운 플룸 약간 차가운 느낌입니까? 파란색으로 써볼까? 차가운 플룸 그럼 차가운 플룸이 이제 어떻게 발생하냐면 봐봐 이게 또 판고드론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판고드론하고 플룸고드론이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판고드론과 플룸고드론 같이 엮여가지고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륙지각이 있어 우리 섭입형 경계 생각해봐 밀도가 작은 대륙지각이 있고 여기 밀도가 큰 해양지각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혹은 해양판이라고 합시다 해양판이 있어 그럼 여기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맨틀 대류에 의해서 이게 섭입이 일어나지 그럼 연약권은 한 400km 정도까지지만은 섭입이 일어나는 거는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다가 400km 부근에서 연약권이 끝났네 나 더 이상 안 들어가 그게 아니고 섭입이 일어나는 힘 때문에 좀 더 깊은 곳까지 섭입이 일어나요 그래서 섭입이 일어나는 게 보통 몇 킬로까지는 섭입이 일어나냐면은 섭입이 일어나면은 여기 한 700km 정도까지는 섭입이 일어나요 숫자? 뭐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700km까지 섭입이 일어난데 그러면은 그 이런 연약권의 맨틀 대류에서 섭입이 일어나는 거는 한 700km 정도까지 섭입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700km 부근에서 섭입이 더 이상 안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겠지 하지만 위쪽에 맨틀 대류는 계속 일어나거든 그럼 그 다음에도 또 맨틀 대류에 의해서 이 해양판이 섭입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섭입이 멈췄는데 그 다음 그 이후에도 계속 섭입되는 물질들이 계속 여기에 쌓여온다고 그럼 여기는 섭입하는 물질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겠네 쌓이니까 여기는 점점 밀도가 어때? 커져요 게다가 우리 지구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구 표면에 있는 해양판이 파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주변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온도가 어때? 좀 낮아 근데 되게 또 온도가 낮은 건 밀도가 어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파고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섭입하는 곳 하부에 한 700km 부근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에서는 670km 막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 한 700km라고 보세요 이 부근에 섭입하는 물질이 계속 쌓이고 밀도가 커지잖아 그럼 어느 순간 커지는 게 갑자기 이게 밑으로 쑥 떨어지기 시작하네 가라앉기 시작하네 무거워지니까 가라앉아가지고 이게 우리 멘틀과 외계 경계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멘틀이야 그리고 여기가 외계야 그럼 멘틀과 외계 경계까지 밑으로 쭉 가라앉는 흐름이 생겨요 가라앉는 흐름 마치 여러분들 물에다가 좀 물보다 무거운 잉긋방울 같은 거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잉긋방울이 밑으로 슉 가라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똑같이 이렇게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 이 부근에 한 700km 부근 여기에 계속 쌓이다가 쌓이던 게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차가운 플룸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차가운 플룸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플룸이 아래쪽으로 하강하네 그래서 요거 우리가 플룸 하강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플룸 하강류 그럼 플룸 하강류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주변보다 온도가 조금 낮게 나타나겠네 그치? 자 근데 이제 차가운 플룸이 있으면 반대로 뭐도 있어야 된다 뜨거운 플룸도 있어야 된다 그럼 뜨거운 플룸도 별거 없어요 보세요 여기 이제 지면이 있는데 얘가 멘틀과 외계의 경계면 2900km야 그럼 차가운 플룸 밑으로 가라앉았지 근데 우리 지구는 되게 내부로 들어갈수록 뜨겁단 말이야 그럼 뜨거운 외계로부터 가라앉은 차가운 플룸이 점점 열을 받아요 여름 받으니까 요게 점점 온도가 상승하겠지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아져 근데 온도가 높으면은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지겠지 그래서 요게 위로 주붕 이렇게 떠오른다고 알겠어? 그리고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계의 경계면에서 뭐 교과서에 보면 열교란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멘틀과 외계 경계면으로부터 지구 내부로 해서 열을 받은 물질과 에너지 덩어들이 뜨겁게 가열이 돼 여기 뜨거운 플룸이 돼요 그러면은 플룸이 이렇게 위로 속고쳐 올라오겠네 그러면은 요거는 플룸이 위로 속고쳐 올라오니까 요게 플룸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플룸 상승이나 하강에서 뭔가 지구 내부의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는 게 플룸 구조론인데 그러면은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에는 상부 멘틀의 운동만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판구조론까지 같이 연결돼가지고 플룸 구조론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 멘틀과 외계 경계면인 2900km까지의 더 큰 규모의 연직 운동을 플룸 구조론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특히나 이렇게 플룸이 상승이 일어나는 곳에 플룸 상승이 일어나는 곳에 가끔 여기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져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와이 같이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열점이라고 하는데 열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판구조론과 다르게 판의 경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걸 이런 플룸 구조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재 보면은 이렇게 차가운 플룸이 플룸 하강률 연결되는 거 그리고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계 경계야 이걸 뭐라고 장난치냐면은 뭐 외과 내계 경계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평가원이 항상 멘틀과 외계 경계 그러니까 플룸 상승류 하강률은 지각부터 멘틀까지 그 외계 경계까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승 하강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교란 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가벼워지니까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할 거 아니야 그 힘에 의해서 상승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bitte 이거 햇 저 딱 icht